오늘 들고 있는 건 뭡니까? 분명히 노란색 노란색깔 노란색깔 여기 있어요 아 머리인가 봐요 아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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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목 목 아플 때 어 약간 좀 아이치 걸렸을 때 무대 올라가는 전이라도 호연이 나 노래 오 개시 아이치 i am unsubscribing from this drama 즐기다 혹시 아아 김에이사야 정인아 누나가 노래한번 불러주자니까 어떤지 들어가 봐 뼈 야! 누나가 노래 불러준다고! 나도 내가 할 거 있다고! 보능사요! 보능사요! 어떻게 해야 되지? 오! 죄송해요? 라미 학생! 라미 컵! 손을 들고 있는 건 뭡니까? 분명히 노란색! 노란 색깔! 뭔가 있었습니다! 노란 색깔 여기 있어요! 아, 머린가 봐요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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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전에 사탕 먹으면 어떻게 돼요? 맛있어요! 맛있어요! 맛있어! 근데 이가 썩습니다! 아니에요? 아! 오마이갓! 아! 아, 뜨거워! 뽀옹아! 으악! 우! 부탁하우니가 있어? 어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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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 혹시 여기 워터카가 뭐야... 왜 왜 왜 잠깐만 정허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